한 번만 더 올려봐라 한 번만 더 올려봐라 한 번만 더 올려봐라 아무것도 안 하는 혜리입니다 열심히 응원하러 왔어요 힘내 힘내 안녕하세요 혜리씨 다시 한 번 찍게 해주세요 죄송해요 혹시 데뷔한 지 얼마 정도 됐어요? 등번호의 의미는 뭐예요? 맞아요 4번이라고 해야 돼요? 제가 7번인 줄 알아요? 제가 7,7 맞기 때문이에요 저도 이거 있어요 아무도 웃어주지 않았어요 미수씨 제가 왜 3번이에요? 엄마, 아빠, 그리고 미수 초코는요 초코는 공공번의 의미는 하트카드 공공번 공공의 의미는 공공, 2000년 밀레니엄 시대 새로운 시대를 내가 열겠다 는 아니고요 그런 뜻도 있고 일단 공공이 숫자에 처음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처음이다 이런 뜻도 있고 또 뭐냐 사실 지금 굉장히 계속 만들어내고 있는데요 공공칠바 영원히 영영 나를 사랑 사랑하라 굉장히 명령조네요 날 사랑하라 어깨에 힘이 들어 어깨에 힘이 들어 아파 아파 팔 빠지면 안 돼요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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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오늘 저희가 저희 POP가 인천 SK와이번스의 시구시타를 맡게 되어서 너무너무 영광인데요 저희가 또 응원 오만큼 저희 꼭 승리하시고 가시길 바랍니다 SK와이번스 화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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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구시타 애국화재창 보영자재 이라는 오늘 풀코스 야구장 풀코스 하러 왔습니다 팟! 팟! 안녕하세요 평균입니다 인천 SK와이번스 팟! 탄북! 이번엔 화이팅! 탄북!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요 빨리 끝났어요 샌버거 먹고싶어요 먼저 여기 풀 냄새가 나요 치킨 먹고싶어요 맛있는 냄새 난다 5초! 화이팅! 하양빅 숙소, 강아지, 육신, 강아지, 강아지 먼저 떨렸어요. 보는데 떨리는 거 있잖아요. 진짜 심장 터진 줄 알았어. 심장이 너무 아팠어요. 아입니다. 잘했어요. 선생님이 저희를 이렇게 가려줘서 마지막에.. 아쉬워요. 머리 묶고 있으면 더 잘했을 텐데.. 아, 저 잘했나요? 너무 떨렸어요. 오늘 꼭 이기셨으면 좋겠어요. 저희 팀 SK! 화이팅! 화이팅! SK! 우리 100점! 100점! 아닌가? 이렇게인가? 저희 100점! 100점! 시구와 시작! 경기 전쟁이! 자 빨리 출발 출발 출발! 니가 그대게 내게로 왔어. 그댄 또 넌 멀게 맞춰봐 줄게. 너랑 넌 댄스 랩트게. I'll catch me tonight. 소중한 니가 이기기. I'll show you what I'm about to make up. 준비해, tonight. I won't, I won't. 시간은 was wrong. 내 덕분에 catch me. Catch me tonight. Yeah.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